이렇게 약 10분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만 대답해주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른인 줄 알고 그렇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이어지는 무대는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생겼다 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면 앞으로 놔주세요 앞으로 무대로 올라와주세요 선물은 모든 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세요 남자 여자 관계없이 초등학교 안쪽이면 모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속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저쪽 뒤로 이쪽에 무대가 있습니다 이쪽 앞으로 계단이 있으니까 이쪽 앞으로 선착순 10명 빨리 나와주세요 10명 빨리 올라와주세요 빨리 올라와주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와주세요 저쪽으로 올라와주세요 어디 사는 누구? 이름이? 누구? 정혜준 정혜준 우리 저 이쁜이는 누구? 한사유 그래요 우리 저 어디 살아요? 몇 살? 다섯 살 다섯 살 장가 갔어요? 네 장가 갔대요 우리 저 여기 어린이 이름이? 이채민입니다 이채민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크다고 제일 똑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올라와도 됩니다 선물이 많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이곳이 무슨 아파트인지 알고 있나요? 여기 우리 저 이쪽에 어린이 여기 무슨 아파트? 자유아파트 자유아파트 선수촌 자유아파트 살기가 어때요? 편해요 살기가 편하다 또 이쪽 어린이는? 아 정말로 편해요 정말로 편해요 자 저쪽으로 옆으로 좀 가겠습니다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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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몇 학년? 5학년 5학년이야 시집가도 되겠다 자 모두 올라와주세요 됐어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저씨가 이쪽으로 가봐 저기 큰 학생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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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끼어 여기 끼고 이쪽이 어린이 여기 여기 끼어 여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리로 와 그렇지 자 5학년 어디 사는 누구? 센터에 100연동 2600 100연동 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요? 몰라요 아직까지 계획이 없이 교육적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아파트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이 얼굴이 화사하고 보기가 참 좋습니다 아유 잘라버릴 수도 없고 자 지금부터 신나는 음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춤을 잘 추는 어린이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여기다 맡기면 돼 자 우리 저 음향감독님 준비됐나요? 자 음악 추세요 요즘에 음악이 새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음악 추시기 바랍니다 자 신나는 뮤직 음악 자 신나는 음악과 함께 신나게 춤을 춰주세요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자 우리 자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급히 앉아 내 여유를 아는 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니 시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짝 있는 여자 나는 사라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사라해 커피 쉽게 도전해 원샷 때리는 사라해 밤이 오니 시장이 터져버리는 사라해 그런 사라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저 어린이들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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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저 춤을 열심히 춰 이 보림 좀 줄여주세요 자 앞을 보시고 보시고 앞에 보시고 오늘 이 춤이 무슨 춤인지 알아요?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몰르셨다 네 이 음악 제목이 뭔지 아는 학생 네 학생은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네 이쪽이 강남 같아요 강남스타일 지금 강남스타일로 춰봤어요? 춤 안 춰봤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내가 강남스타일 내가 강남스타일 춤은 끝내준다 하는 어린이는 이 앞으로 와주세요 진짜배기 선물줍니다 이쪽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첫째 또 어린이 둘째 셋째 자 그러면 오늘 저 새 어린이 가지고 강남스타일 대결을 벌여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로 합니다 박수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 여긴 여자 급히 앉아 내 여유를 자 앞에 계신 분도 박수 밤이 오면 심정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럼 봐져 있는 여자 나는 살아해 낮에는 나만 그때 살아온 그럼 살아해 커피숍이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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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했어요 열심히 췄죠? 네 네 아 요즘에 그 싸이가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이 옷 네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저 이쪽에 어린이가 잘 췄다고 생각되시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128명이다 어떡하니 128명 박수 쳤어 이쪽에 가운데 어린이가 잘 췄다고 그러면 박수 352명이야 헐 네 이쪽에 우리 저 어린이가 잘 췄다고 그러면 박수 네 그래도 이쪽 가운데 어린이가 제일 박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저 물어볼게요 자 우리 저 이렇게 그 공기도 맑고 살기 좋은 아파트 아니에요 아빠랑 사는 것이 아빠랑 엄마랑 사는 것이 아빠랑 엄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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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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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아직 모르겠다 이쪽 어린이는 무슨 선물 제일 가지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몰라요 아이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해이 해이 유선 마이크 없어요 유선 마이크 유선 마이크로 주세요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럼 해이 해이 전화를 안 받냐 전화를 안 받냐 자 일단 오셔 여기에 나온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드릴 텐데요